Book 2 마흔셋 동물원에서 동물원이 저기 있어요. 기린이 저기 있어요. 곰은 어디 있어요? 코끼리는 어디 있어요? 뱀은 어디 있어요? 사자는 어디 있어요? 저한테 사진기가 있어요. 저한테 사진기가 있어요. 비디오 카메라도 있어요. 건전지가 어디 있어요? 펭귄은 어디 있어요? 펭귄은 어디 있어요? 캥거루는 어디 있어요? 콧불소는 어디 있어요? 화장실은 어디 있어요? 화장실은 어디 있어요? 카페가 저기 있어요. 카페가 저기 있어요. 식당이 있어요. 식당이 있어요. 낙타는 어디 있어요? 낙타는 어디 있어요? 고릴라하고 얼룩말은 어디 있어요? 고릴라하고 얼룩말은 어디 있어요? 호랑이하고 악어는 어디 있어요? 호랑이하고 악어는 어디 있어요? 영어는 어디 있어요? 아멘에 우리